주스가 처음으로 호주에 갔을 때 악어 고기인가요? 맞아요 먹었죠? 악어 피자도 먹어봤었고 캥거루 스테이크도 먹어봤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에 가게 되면 그때 저희만 왜 안 먹어봤었어요? 캥거루 비프 잡히로 먹어봤는데 그런 건 먹어봤는데 요리를 못 먹어봤어? 악어 피자 안 먹어봤어요? 그러니까 피자 위에 악어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요? 네 악어가 막 이러고 있어요? 솔직히 고기만 봤을 때는 악어 같지 않았는데 악어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생선 같은 느낌이에요? 네 생선 느낌이에요 아 생선 느낌이구나 맛있겠다